악마운동화 666혈례 한정판매 완판 나이키소송 말새로다 115만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세상 말새인 것 같습니다 사탄슈즈 세이튼슈즈 악마운동화가 나왔습니다 릴나스엑스 문테로 역겨운 뮤직비디오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안보시는 편이 영적건강에 좋으실 것입니다 역겨운 사탄적인 뮤직비디오입니다 악마운동화 바닥에는 사람의 피 신발 중앙에는 악마의 상징 오각형 별 신발 뒷부분에는 적그리스도의 상징 666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룡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신발 앞부분에는 룩 10.18 누가보금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루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릴나스엑스가 유튜브를 통해 처음 공개한 신곡 몬테로를 홍보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만에 3천만 회 이상 시청한 신곡 뮤직비디오에는 그가 천국에서 스트릿봉을 타고 지옥으로 내려와 악마와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악마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더욱 놀랍고 어처구니 없는 일은 3월 29일 한정판 판매를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 매진된 사실입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세인트란 파워 인플루언서가 이러한 한정판이 나온다고 처음 알리자 주말 내내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된 덕이었다 그와 미스치프가 한 대 올려 사고를 친 것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도 악마 숭배 선정적인 비디오 등 계속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릴나스엑스는 누구인가 이름 릴나스엑스 188cm 운명 몬테로 라마일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출생 1999년 4월 9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2019년 7월 25일 방탄소년단의 RM과 함께 올드타운 로드의 네 번째 리믹스를 발표했다 제목이 그대로였던 이때까지의 리믹스와는 달리 제목도 서울타운 로드로 달라졌다 뮤직비디오의 선정적인 내용에서 사탄에게 랩댄스 즉 앉아있는 사람 바로 앞에서 엉덩이를 흔드는 춤을 추는 장면을 담는 등 몬테로의 발매와 동시에 갑자기 악마를 숭배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기독교 성향이 짙은 미국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릴은 별로 개의치 않은 모양인 듯 자신과 악마를 엮은 미음을 대놓고 공유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나이키 운동화 신고 다녔다간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은 운동화가 있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 수만 있다면 악매에게 영혼이라도 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본사를 둔 창작 레이블 미스치프가 나이키 화이트 에어맥스 97S를 재해석하게 만든 이른바 예수 운동화 얘기다 예수와의 컬래버레이션이라는 파격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이 운동화는 약 20천례 한정판으로 3000달러의 고가에 출시됐으나 단 몇 분 만에 매진됐다 예수 운동화 밑창에는 공기 대신 요로단강에서 직접 공수한 성수가 들어가 있다 옆면에는 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을 의미하는 매튜 1425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 구절은 무리를 걸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태복음 14장 25절 신발끈 부분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장식이 부착되어 있고 운동화의 발등 부분인 설포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방울이 그려져 있다 안창은 역대 교황들이 즐겨 신은 빨간색 구두를 표현하기 위해 붉은색으로 만들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세 가지 선물 중 하나인 유황의 향기도 머금고 있다 운동화를 제작한 미스치프의 다니엘 그린보그 부장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컬래버를 한다면 어떨까 하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제품이라면서 우리는 컬래버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버그는 앞으로 예수 운동화를 또 만들 생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괘씸하게도 그린버그는 예수 운동화 대신 악마 운동화를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크리스티놈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를 비롯해 보수 진영이 발끈했습니다 크리스티놈 주지사는 우리 아이들이 악마 운동화가 괜찮을 뿐만 아니라 독점 아이템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 그러나 더 독점적인 것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영혼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영혼을 위해 싸워야 한다 열심히 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릴의 가짜 사과 릴 라스 역시 제품 출시 이래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사탄의 운동화에 대한 사과라는 제목의 기시물을 올렸다 릴은 해당 영상 초반 악마 운동화에 대해 약 5초 동안 설명하려고 하는 듯 하다가 자신의 뮤직 비디오 영상을 틀어버려 네티즌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스포츠 의류 업체 나이키가 미국 스트리트웨어 업체 미스치프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월 30일 보도했습니다 미스치프가 나이키 에어맥스 97 운동화에 실제 사람의 피 한 방울을 담아 제작한 사탄 운동화를 판매해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표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전날 미국 내포인 릴라스 엑스는 미스치프와 함께 사람의 피를 담아 만든 사탄 운동화를 666켤레 한정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운동화는 미스치프가 나이키의 에어맥스를 대량으로 구매해 맞춤 제작한 상품이다 6명 정도의 미스치프 팀원이 피를 기부했고 혈액은 운동화 밑창에 밀봉돼 있다 판매된 신발에는 실제 사람의 피와 함께 붉은색 잉크 60cc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스치프의 창립자 중 한 명인 다니엘 그린버그는 실제로 혈액이 많이 수집되지 않았다며 6명 정도의 팀원이 피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수량을 666켤레로 한정한 것은 육룡리기 기독교 문화에서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로 통하기 때문이다 해당 모델은 666조 간정으로 약 115만원에 고가에 판매됐으나 1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운동화 발매 가격을 1018달러로 책정한 것도 이유가 있다 1018은 성경책 누가 보곤 10장 18절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구절이다 이 문구는 신발 상자에도 적혀 있다 3월 29일 오전 11시 추첨을 통해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인간의 피를 활용한 마케팅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나이키가 소송 대상에서 릴라스 엑스는 제외했다 나이키 측은 고소장을 통해 나이키의 승인과 허가 없이 상품이 생산됐다며 이 프로젝트는 나이키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스치프의 사탄 운동화 출시 이후 나이키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나이키가 이 상품을 승인했다는 잘못된 믿음이 퍼지는 등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 이야기도 했고 상표같이 희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키는 법원에 미스치프가 신발 주문 접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심원 재판을 통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나이키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릴라스 엑스 그리고 미스치프와 관계가 없다며 나이키는 이 신발을 디자인하거나 출시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를 보증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릴라스는 그래미상을 수상한 유명 래퍼이다 그는 신공 몬테로 뮤직비디오에서 악머의 뿔을 가진 캐릭터와 춤을 추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릴라스 엑스는 나이키의 고소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거지가 된 스폰지밥 캐릭터의 사진과 함께 나이키에게 고소당한 뒤에 나라는 유머글을 올렸다 다만 릴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유명 애니메이션 네모바지 스폰지밥에서 한 캐릭터가 그냥 장난친 것이다 내가 장난으로 그런 거 다 알잖아 라고 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릴 방법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 크리천들은 깨워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브였습니다 예수님의 통 Hemet